초복의 여왕 레이스 초복의 여왕 레이스 최종 미션은 초복 깃발 쟁탈전입니다 여기 워터파크에는 총 5개의 미션이 준비되어 있는데 각 미션에 성공할 경우 미션 난이도에 따라 팀 색깔의 깃발을 차등으로 드립니다 제한시간 30분 각 스팟의 깃대에 더 많은 깃발이 꽂혀있는 팀이 오늘 우승팀이 되고 우승한 여왕팀이 초복의 여왕 자리에 등극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예를 들어 파란팀이 그 미션을 성공해서 깃발이 꽂혀있다고 하더라도 노란팀은 또 도전해서 그 깃발의 색깔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왕님들 열어보세요 두 분 다 여왕 카드입니다 여왕 카드는 깃발이 3개짜리에 그거를 먼저 제시를 하고 도전하면 6개가 됩니다 미션 자리는 시도했는데 실패하면 그냥 30분 안에 이렇게 불궈놓으면 되겠다 싶은 거예요 마지막에 팀이 못하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우리 먼저 한번 알아보러 갑시다 지금부터 시간은 갑니다 준비 시작 아니야 야 야 야 야 나 나를 나를 나 뒷발이 난두가 세밀짜리도 있고 하나짜리도 있고 우리 알겠지 뒷발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뒷발 아니지 우리가 미션을 해서 성공해야 뒷발이 주는 거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굿즈여 뭐 좀 가자 아니면 나오면 돼 야 그거 뭐야 야 그거 뭔데 슬라이드 슬라이드 구성 패치 홀성 3명 홀성 3명 우위のは 무슨 슬라이드 노 düşe 슬라이드에 분석 prey 슬라이드 보러 챙겨가 있대 아니야 계속 내려 내려 ум najle써 강력이 빨리eter 지효 한 대, 지효 한 대, 지효 한 대. 지효, 지효, 경희, 대리수. 야, 빨리 전공해. 야, 이거 걔는 올라가는 거 거짓말 아니야? 야, 거짓말 놔! 야, 거짓말 놔! 야, 빨리 놔! 야, 이게 더 힘내다, 이게 미션이다. 야, 이게 미션이야. 야, 너무 너무 아파, 다리 아파. 제가 딴 거 할 거다. 아니, 갈 수 있어. 팀원 한 명이 기구의 탑승에 발사되면서 공을 던지면 다른 한 명이 바구니로 공 세 개 받으면 좋겠는데. 아, 손송이론 치열 없대. 야, 이게 10m 뜬다고 돼 있는지, 지금. 제가 받을게요. 내가 한번 날려볼게. 조효야! 조효야! 잘 받아라! 조효야! 최대한 멀리! 야, 무서워. 야, 너무 너무 아니겠지? 준비해, 준비! 날아간다 이제, 이 형! 진짜요? 조효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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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뭐야. 야 이거 뭐야. 이거 뭐야 이거. 야. 야 야 야 야. 어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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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진짜 할만하다. 사람이 가라앉아에는 줄을 건져올려. 부표 위에 올라가 커프줄 오해하면서 모르겠지. 줄을 건져오세요. 줄을 건져오세요. 네. 그냥 타이타이. 타이타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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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아. 야 딱. 야. 이 게임 되셨어. 아니. 쳤자부터 대군님. 오빠가 빠져라. 어 쉬워. 이거 차가 어떻게 다 졌어. 다리는 앞으로 어깨 펴어야지. 어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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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 2, 3, 4, 1 2, 3, 4, 1 아! 자세히 시작합니다. 혹시 숫자가 괜찮나요? 네, 보신 거 있으면 3자리 05만원에 말씀해 주세요. 일단 4. 10팔. 10팔 잘해. 너무 슬픈 거 해야지. 내가 봤는데 어느 정도 더 없을까 아마. 잘 봐 잘 봐. 9팔, Boca. 10팔. 8팔. 8팔. 10팔. 5.7.6 4.5.3 4.5.3 14.5.4 5.7.6 5.7.6 5.7.6 5.7.6 5.7.6 우리 주님? 우리 주님. 우리 주님. 다시 왔는데. 아니 너희 아무것도 났어. 여기까? 80명. 오케이. 아 이게 뭐야? 빨대 옷 음녀석. 빨대 옷 음녀석. 하나 하나. 야 이거. 오케이. 도전. 아 뭐 이런걸로 다 있어. 아 빨리. 빨리. 계속요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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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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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시기 다행이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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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care öl 러시아 선수 형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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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됐어 됐어! 형도 됐어 형도 됐어. 됐어. 끝내가 좋게 해줘. 자 다시 가면 돼요. 아 됐어. 역시 우리 여왕. 끝났어. 너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임을 찾아야 돼. 뭐 하는지 모르잖아. 형 이거 뭐야 이거 어려워요? 괜찮아요. 형 많이 먹어. 쉬워? 이거 어디로 해야 돼요? 네 영어 자리 찍을까요? 저희 찍겠습니다. 엄마 모미야 우리 좀 퀸 찬스 썼어? 잘해야 돼. 연두구라고? 1 2 2 3 그 자리만 지켜. 자리 그 자리만 지키면 돼. 다시 나고요. 다시 나고요. 야 또. 하수수껏 하수수껏. 우리 하수수껏. 네번째 멘탈 무너지지마. 네번째 멘탈 무너지지마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야 sudah Dam Rest. 오케이! 오케이! Boston 여러분은 내부에서 여부를 꺼내 드릴께요? 그러면 여기는 부탁드리겠습니다. HHHHH 야 근데 jersey 뭐 하는 거야. 야 일로와 저거 해보자 야. 1, 2, 3. 1, 2, 3. 1, 2, 3. 2개만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. 못 받았죠. 받았죠? 네. 해볼게요. 네. 야 이거 웬일이냐, 웬일이냐. 받았어, 받았어, 하나 받아. 하나 받아. 진짜 환영아 너 뭐 있어, 너 이동훈уз 같애. 야, 오, 고생했어. 어디 내가 넷이. 야, 대빙 아니였어, 대빙. 대빙이 이겼어! 야, 대빙이 안 그런 사람이야! 이거 뭐야 무슨 일이야? 이거 뭐야 무슨 일이야. 공룡 받았어요?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던질게요. 야 빨리 가자. 야 뭐야 너 뭐야 잘 찾아라. 아 진짜 오빠. 오빠 어떻게 있어. 너 진짜 거기는 수근하지? 어디 어디. 어디 어디. 그냥 타기만 해 타기만. 오 왔어 왔어 뒤에까지. 왔어 왔어 구미야 봤어. 됐어 됐어 됐어. 됐어 됐어. 아 저거 형. 오빠 이거는 그냥 마지막에 그냥 못 맞을 때 한번 하면 될 거 같아요. 그래 그래 그래. 야 야 현명해 현명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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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제 오빠가 이거 써야될 때가 지금. 형제 동점! 동점이에요 동점! 야 동점인데? 빨리 와! 빨리 와! 그래! 빨리 와! 빨리 와! 빨리 와! 저기 와! 저기 와! 시작! 자 아까지만. 같이 나가고. 좋습니다. 자. 아 카메라가 너무 내려와. 30초 빨리. 30초 빨리. 30초 빨리. 거기까지. 서서히, 이거를 말을 안 하거든요. 다시. У, 지하 t shore. 거짓말. 이쪽이 있는 사람들, 하여튼 알려주세요. 다른 사람으로, 다른 사람으로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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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야, 야. 5초. 5초. 야, 야, 야. 뭐? 야, 야. 빨리 올라가, 빨리 올라가. 빨리 올라가. 마지막으로 내려왔어. 마지막으로 내려왔어. 마지막으로. 더 위쳐! 가. 일어날ת. 일어날 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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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31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